안녕하세요. 런웨이가 Gen3 Alpha의 iOS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런웨이 Gen3 Alpha를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런웨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런웨이 앱을 실행합니다. 새롭게 가입하려면 사인업을 PC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살짝 누릅니다.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살짝 누르고 텍스트 이미지 To Video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카메라 설정과 원하는 장면 그리고 추가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설정을 살짝 누릅니다. 씨드번호를 고정하거나 복사하고 싶다면 씨드번호를 살짝 누르고 자물소의 모양 아이콘을 살짝 누르거나 카피를 살짝 누릅니다. 듀레이션을 살짝 누르고 영상의 길이를 선택합니다. 워터마크에서 스위치를 살짝 눌러 워터마크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설정 화면을 닫습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살짝 누릅니다. 이제 비디오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다른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면 펼치기 버튼을 살짝 누릅니다. 비디오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저장하고 싶다면 쉐어를 살짝 누릅니다. 공유할 앱을 선택하거나 비디오 저장을 살짝 눌러 아이폰에 저장합니다. 비디오를 삭제하고 싶다면 .3개의 버튼을 살짝 누르고 딜리트를 살짝 누릅니다.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면 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입력했던 프롬프트와 시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와 시드 번호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리우스를 살짝 누릅니다. 사용자가 만든 모든 비디오를 확인하고 싶다면 화면 위쪽에서 X를 살짝 누릅니다. 라이브러리를 살짝 누릅니다. 사용자의 모든 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에서 런웨이 Gen3 알파를 활용해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용방법, 비디오 생성속도, 영상 퀄리티 등에서 PC 버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AI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